이 맥주 깜빡깜빡 카에 나오는 그 옛날 그 햇니포드 그 동상 날아가는 라스베가 아 이거야 좋아요 눌러줬어 아 그런거 아니야 야 저 불 깜빡깜빡 이 도로는 진짜 외곽도로가 나고 곧 돌아와서 이 강릉 속초 가려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여기 차가 안다녀요 진짜 옛날 카에 나오는 그런 영상이네 진짜 기감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성산리 저기는 화천면사무소입니다 여기 면소매 소세지입니다 면소세지 면소세지입니다 우리는 음내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록시포 경록시포 이영이였습니다 네 술차를 안하셨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오늘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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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합니다.